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컴투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 078340 현재 시각은 12월 2일 1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컴투스라는 종목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구요. 게임 하나에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가 되고 그 서머너즈 워라는 이 게임이 지금 해외에서 80% 이상 해외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서 늘게 되면서 수혜를 받았고 3분기에 1,282억으로 1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래는 3분기 4분기 때 서머너즈 100년 전쟁이 출시를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내년 2월 달로 이제 조금 연기가 됐었고 그 4분기 때는 서머너즈 워 토너먼트 형식으로 전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 뭐 업데이트도 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지금 현재 좋은 방향에 있고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클로즈 베타 CBT 지금 그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뭐 반응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2월 출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금 이제 거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대두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에 대한 이런 영업이 개선이라든지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금 호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서머너즈 워라는 거는 지금 거의 한 6년 출시된 지 6년 정도가 됐는데 하루 이제 접속하는 인연이 한 130명조 130만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고 뭐 마케팅비가 뭐 들어가지가 않고 있죠. 원래 좀 오래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알려지듯이 예전에 NC소프트의 리니지도 뭐 광고비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뭐 개인 개인들이 뭐 리니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 이 현금이 현금을 거의 한 8천억 정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ROE는 12% 그리고 펀은 12배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은 주식 재평가를 한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 분석 같은 경우 일단 음 여기서 이제 흐름을 거래랑 터지면서 뭐 출시 기대감 서머너즈 백년전쟁 출시 기대감으로 한번 올랐었고 이쪽 부분에서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연기 연기 그래서 4분기 때 한 번 더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연기가 되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출시가 된 CBT가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호응이 좋고 일단 여기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음 전체 차트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보시고 쭉 밀었을 때 이쪽보다 이쪽 이쪽에 물량을 한번 받으면서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음 모건스탠리 쪽에서 지금 계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그 증권 업체들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은 조금 꾸준하게 매수하는 지속 가능성이 있구요. JP모건은 살짝 팔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일단 매도가 많아요. 매도가 많기 때문에 136,800원을 만약에 뚫어지게 되면은 137,500원까지는 조금 더 무난히 조금 갈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거래원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이 출시되면서 그 게임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성장성이 가능하게 되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겠는데요. 뭐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내년 2월달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거점을 뚫고 정거점을 뚫고 지금 조금씩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쪽 부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고 여기는 거의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안 지키시면은 뭐 계속 연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한번 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이 물량을 받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으려고 살짝 올라온 거고 이쪽에 한번 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한번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거래량 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쪽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돌파가 나왔어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그러나 이쪽 부분에 돌파가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쪽 이쪽 두 군데의 정고점의 물량을 한번 거래량으로 실려주면서 물량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집이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정고점을 돌파를 한 거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후 한번 상승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대형 주기 때문에 한 번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사시면은 조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상 좀 제가 이거 컴퓨스 계속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뉴스하고 차트 설명해 드릴 테니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좀 저에게 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투자하시는데 조금 어려움 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AP 투자 연구소에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고요. 상단 링크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죠. 11월 3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 드리고 있는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시는 것을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침,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산업, S&P500, 나스닥종합, S&P500선물등 여러가지 투자에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AP 투자 연구소 카톡 친구를 추가를 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JMT 시가 종목으로 들여서 오늘 한 12%까지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무료 종목이라는 거라고 해서 좀 몰빵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고 이제 하나의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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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